네,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AP투자연구소의 이시연 전략팀장입니다. 자, 오늘 함께 살펴볼 종목은 HLB 생명과학입니다. 종목 코드번호 067630에 해당하는 종목이 되고, 금일 현재 2020년 7월 9일 오후 12시 2분을 지나가는 시간입니다. 자, HLB 생명과학이라는 종목, 자, HLB 영상을 찍었어요. HLB 생명과학도 찍고 있고요. 그런데 제가 HLB 생명과학에서는 조금 더 깊숙이 여러분들께 보여드립니다. 왜냐, HLB 너무나 많이 봐요. 어제도 만 명 정도 봤는데, HLB 생명과학은 그렇게 많이 보시지 않기 때문에 제가 어느 정도 노하우를 풀고 있습니다. 자, 제가 HLB에서는 이 수급 자체가 어떻게 진행이 된다, 100만 주 이상을 어떻게 샀다, 이런 부분들을 제가 말씀을 드렸죠. 자, 그 부분을 이제 HLB 생명과학에서 보여드린다고 말씀드리기 전에, HLB 생명과학에서는 짚어드리고, HLB 파워에서 HLB 생명과학에 대한 수급을 확인시켜 드리겠습니다. 자, 제가 지금 했던 수급 주체가, 이제 수급 주체와 이 수급이 맞는지 확인해 보시고 싶으시면 HLB 파워 영상을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3월 9일이에요. 자, 3월 9일. 3월 9일부터 진짜 이제 수급이 시작됐습니다. 자, HLB 생명과학의 수급은 3월 9일부터 진짜 시작이 됐다. 그리고 3월 20일. 자, 3월 20일. 자, 이 지금 구간입니다. 자, 이 구간까지 외국인이 얼마를 사갔을까요? 자, 이 3월 20일까지, 3월 9일부터 3월 20일까지 HLB 생명과학 이 하락폭에서 200만 주, 100만 주 가량을 매수를 했어요. 자, 그만큼 세력이 가장 큰 단가를 쥐고 있는 것은 2만 원 아랫부분이다. 그런데 지금 다시 이 가격에 왔으니 그냥 사도 문제가 없고 그냥 안 사도 문제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이 지금 HLB 생명과학이 100만 주까지 모았던 일주일, 일주일 간격에 이 정도 기간이 있는데 그 이후에 앞으로 어떻게까지 모았을까요? 지금 현재는 200만 주가 넘어요. 220만 주 정도를 이제 더 매수를 했는데 자, 이 부분들이 굉장히 지금 사실은 어떻게 진행이 됐냐면 사다 팔다, 사다 팔다를 계속적으로 반복하면서 진행을 하면서 물량을 늘렸어요. 자, 결국에 200만 주 가량의 물량을 처음 모았었던 날이 4월 16일이에요. 자, 4월 16일 언제냐 지금 보여드릴게요. 자, 416일. 이 부분에서 200만 주 가량을 모았어요. 자, 이 부분이죠.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냐. 여기서 100만 주를 모으고 여기서 또 100만 주를 모았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터뜨릴 준비를 다 했던 200만 주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터뜨리지 않았어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죠. HLB의 수급이 모이지 않았다. 뭐 이런 부분들이 이제 먼저 이제 발목을 잡았을 수도 있고 이때 시장 상황, 4월 이제 중순쯤의 시장 상황이 조금 이제 받쳐주지 않았을 거예요. 개민들이 많이 탈 수 있는 흐름이 이제 나오게 된다면 조금 그러니까 한 번 더 보자. 저는 이렇게 어느 정도 진행이 된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언제까지 이제 매물을 보였냐. 자, 150만 주까지 매물을 지금 보였어요. 계속. 이제 계속적으로 여기서는 왔다 갔다 사다 팔면서 사람들이 이제 어느 정도 재미있게 재미있지만 재미있지 않게 뭐 이런 방식으로 사면서 팔면서 이렇게 외국인들이 지금 조금씩 이제 혼돈을 줬습니다. 자, 그래서 뭐 여기서 180만 주까지 모았다가 다시 160만 주까지 떨어뜨렸다가 다시 170만 주까지 갔다가 계속 그런 식으로 방식이 진행이 됐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6월 5일 자, 6월 5일에 6월 5일 자, 6월 5일 날 다시 한 번 이 부근에서 200만 주를 모아요. 자, 200만 주 가량을 모았던 이 위치가 지금 자, 이런 분석은 어디서 안 해드리는 겁니다. 정말 자, 여기 위치랑 여기 위치랑 똑같죠? 자, 2만 원에서 최대한 많이 모으고 터뜨리려고 하는 게 지금 HLB 생명과학이에요. 자, 그리고 나서 지금 현재 이 밑에까지 오니까 더해서 20만 주 가량을 더 모아서 220만 주 가량을 모았습니다. 자, 외국인이 진행하는 방식이 터지려고 했을 때 자, 이 위치 2만 원 선에서 모든 물량을 장악하고 터뜨린다. 이 정도의 작전인 것 같아요. 자, 제가 이제 어느 정도 작전주를 계속 보기 때문에 HLB 생명과학 여러분이 2만 원 밑에서 인생 거셔도 사실은 저는 확실하게 큰 상승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사모펀드도 지금 뭐 20만 주 이상 들어오고 HLB는 10만 주 이상 들어오고 자, 이 지금 HLB와 HLB 생명과학은 정말 지금 수급이 예전에 이렇게 상승했을 때보다 지금 더 많이 준비하고 있다. 이 부분이 지분으로 이제 가려고 하는 건지 사실은 시가를 터뜨리려고 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결국에 많은 물량이 들어오면 시가는 터뜨리기 마련이고 대주주는 이제 오랜 기간을 보고 한 번씩 대주주 물량을 던지기 때문에 지금 사실 여러분들이 HLB 관련된 종목들을 하시는 분들 중에 흔들리시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아주 좋은 부분 여러분들이 굉장히 큰 돈을 사실 넣어도 부담이 1도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참고하시면서 매매해 주시면 좋겠고 HLB 생명과학의 수급에 대한 확인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HLB 파워 영상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매일마다 저희 AP투자연구소에서는 무료로 종목을 추천을 해드리고 있는데 어디서 보냐면 네이버에 들어가서 보시면 AP투자연구소 검색을 해 주시고요. 검색을 하게 되면 AP투자연구소 사이트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홈페이지에 들어오실 수가 있는데 여기서 보시면 2020년 무료 추천 종목이라고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보시면 매일마다 이렇게 무료 추천 종목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게 되면 이제 여기 추천 종목이 있고 이제 장 초반부터 이렇게 추천주와 시황 종목 분석 이렇게 몇 가지씩 이제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궁금하신 분들은 실시간으로 댓글을 남겨드리고 있으니까 장중에 오셔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네이버에서 AP투자연구소를 검색을 해 주시고 들어오셔서 2020년 무료 추천 종목을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영상 청취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면 저에게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